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센트럴파크 저 박독 예전이에요 박독은 삶을 체인지할 그라운드가 되어줄거야 날 믿어 프레젠톡 좀 우리 웅이사님 체크하고 있어요 웅이사님이랑 놀고 있어 내가 갔다와서 또 좋은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웅이사님이랑 놀고 있어요? 아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박사님 오시기 전에 잠깐 잠깐 시간 잠깐 채우자면은 그 고민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사업 얘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근데 이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정말 정말 그냥 툭툭 내뱉는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사업이라는 거는 진짜 함부로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함부로 하시면 왜냐면 제가 그래도 그동안 겪어온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박사님하고 7차의 난을 겪으면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배워요 깨닫고 그리고 그 프레임을 깼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하루 이틀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게 2차로 이어지고 또 3차로 이어지고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4차 5차로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2018년 7월로 종결됐다 이렇게 확실하게 진짜 천프로 만프로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믿지 못한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창업을 하시면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겪으실 일이라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를 하는 건 뭐냐 진짜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습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창업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창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관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서 나가서 확장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 유지, 확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유지와 확장을 생각하지 않고 생존만을 생각하고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생존과 유지와 확장으로 갈 때는 이게 역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는 종합적으로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못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역량을 계속 키워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학습 역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준비가 안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업만 생각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3년 전부터 시작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창업자금도 3억은 준비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프레젠톡 그걸 좀 뭐 버그 좀 얘기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1시간 반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1,100명이나 보시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업은 워낙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방향성도 많고 접근방법도 많고 그래갖고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저마다의 철학이 있고 또 전략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이제 사업을 4,5년 해보고 저희 아버지가 한 25년 하셨는데 사업을 해서 여러분이 진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웅의사님 말이 맞아요 첫 번째는 되게 역설적으로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업 비즈니스맨에 대한 정의가 되게 많은데 어떤 집착과 광기가 어린 사람들 대부분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을 분석을 해보면 약간 휴리스틱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비논리적인 부분도 많고 일단은 졸구력과 광기력이 다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광기라는 건 여기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사랑을 너무 집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영어 종합 플랫폼으로 발돋움 하려고 그러는데 영어 시장 예를 들어 사교육 시장이 3조라고 칠게요 정확하게는 제가 까먹었는데 조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2조를 벌자가 아니에요 그 시장을 줄여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지금 토익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이렇게 영어가 분산돼서 공부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왜? 저는 토익을 한 번도 공부도 안 하고 950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1등을 하되 시장 자체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얘기하면 거기에 종사자들한테 저는 다적이 되는 거예요 다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 얘기예요 가서 내가 지금 시장이 3조라니까 2조를 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장이 3조면 이게 올바른 시장이 되면 3천억으로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벌 생각을 하고도 사업을 하고 이게 진짜 내가 졸라 재미있어야 돼요 내가 돈 못 벌어도 안 재미있으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못 버텨 죽어도 죽어도 못 버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또 우리 맨날 했던 용어가 뭐죠? 내적 동기로 해야지 외적 동기로 하면 무조건 사업은 망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안 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졸구보단 존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람들한테 냉정한 얘기지만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자금력이 우리도 있지만 부족한 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경쟁력 없는 비즈니스는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자영업이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로크미디어가 4억을 구매하려고 되게 알아봤었거든요 그걸 보류했어요 왜? 이제 건물들 금매가 쏟아질 거예요 그럼 우린 그때 줍줍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라서 제 주변 자영업자들한테는 제가 다 위로해드려요 지금 책 읽고 공부하시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안 망하려고 비용 절감하시고 다른 거라도 하고 안 되면 인형 눈깔이라도 꼬매라 그래요 제가 피자박스라도 접으라 그래요 진짜 어떻게든 안 망하는 게 중요하다고 안 망하고 나면 그것 자체가 상대적 경쟁력이 돼서 다시 좋은 시장이 오면 싹쓸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유황이 되냐 여러분 유행병 안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열심히 번역하고 있는 게 팬데믹 센츄리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는 팬데믹 대유행병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에 여러분 폭풍은 안 올 것 같아요 태풍은 안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발전소는 셧다운 안 될 것 같아요 전쟁은 안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치에서 우리가 또 무능한 정치인은 안 뽑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인형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우리한테 재앙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시점을 모를 뿐이고 규모를 모를 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안티프레질이라는 건 내가 어디까지 실패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왜 데미지가 없으냐 체인지그라운드는 이거랑 상관없이 코로나를 예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B2C가 있고 B2B가 있는데 우리가 B2B를 다 끊었을 때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냐 이거를 따져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끊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회사 1년치 월급은 모아놨기 때문에 1년은 생존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B2B 몇 군데에서 예산 삭감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거기가 대기업이니까 200억, 300억씩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존버하려고 예산 삭감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그거에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데미지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쪽에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딴 데는 다 계약 위반이다 이딴 말하는데 우리는 상생해야죠 상생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뭐다?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좋아해야지 돈을 팔로잉하면 안 되고 돈이 날 팔로워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그게 뻔한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안 망할 줄 알아야 돼요 안 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되게 잘 아는 사람이 신사임당님이고 제가 신사임당님 이거 다음 주에 만나서 스테이키 먹기로 했거든요 판교에서 놀러 오시기로 했거든요 아마 여기서 영상 하나 찍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신사임당님을 내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체감적으로 되게 안티프레즈를 하구나 그거를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유튜버도 50만원, 60만원 잘 나가잖아요 그것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힘든 것도 망하나요 신사임당님 힘든 것도 망하나요 그런 거 이제 딴 사람한테 얘기 못하는 거 힘든 거 나한테 와서 이제 또 털어놓고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쓰레기통 나한테 쓰레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가